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한국신재생서비스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LG전자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태양광 ESS 연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먼저 에너지 저장장치인 태양광 ESS는 신재생에너지의 불규칙한 전력부하를 안정시켜주는 시스템으로 크게 배터리, BMS, PCS, PMS 등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ESS는 전력피크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이전에 생산되는 전기를 에너지 저장장치에 모아두었다가 오후 정해진 시간대에 방전하는 발전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전력개통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태양광 ESS 연계를 통해서 야간에 공급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REC 가중치로 5.0배 적용하는 등 무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편 LG전자에서 최근 출시한 100kW 태양광 발전용 올인원 ESS는 기존 모델에 비해 14% 커진 313kW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였으며 충전률 역시 90%로 높아져 타사 대비 경제성 및 안정성 부분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LG전자에서는 근본 국내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부응하고자 설비용량 100kW 한정 신규 FIT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ESS 연계 금융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신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 이후로 전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융자가 지원이 되는 만큼 초기 시설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도 자금 조달이 매우 수월해졌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반색을 드러내고 있고요. 특히 태양광 발전소의 ESS 설비를 연계할 경우 태양광 단독 운영 대비 매출액이 약 1.5배 이상 상승하게 되는데 1년차 예상 매출액은 약 4,100만원 내외로 기존 토지형 태양광 발전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LG전자 태양광 ESS 연계 사업은 단순히 시공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발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 전력 개통 분석에 의한 설계 및 구축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프로세스 구축이 가능합니다. LG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ESS 시스템의 표준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당사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수익성 분석과 프리미엄 자재 공급, 표준화된 품질 보증, 신속한 유지 보수까지 태양광 발전과 ESS 연계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을 꾸준히 제공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의 규추가 주목됩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신재생 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발전 사업주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 및 완공 후 자체 유지 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발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기타 태양광 발전소 시공 관련 기자재들을 저렴한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고급 정보들을 제공하는 자체 사업 설명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만큼 많은 예비사업주분들께서 편안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은 저희 주식회사 한국 신재생 서비스로 문의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